케몬스터빵 오늘도 두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신비가 열어보려고 해요 신비님 나와서 하나씩 열어봐주세요 네 피카피카 치즈롤케익은 전에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얘도 괜찮았어 자 열어보세요 네 방향으로 어떻게 잡지? 아무튼 이렇게 이곳이 들어있구요 메타몽 또 나왔어요 우와 메타몽 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메타몽 좋아요 그래도 좋은거 나왔네요 치즈케이크 아 이거 맛있었나요? 네 맛있었어요 안먹어봤죠 짠 뭐하실까? 두구두구두구두구 뚜껍친건 아니겠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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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와 얘는 뭐죠? 아보 아보입니다 우와 재밌었다 좋은거 두개 또 생겼어요 우와 얘는 놔주세요 안되요 그럼 다음에 또 내일 또 오기로 했어요 내일 내일을 기대해주세요 안녕